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반취해보고 길을 찾는데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해줄 신간도서 한 권을 소개합니다. 50에 다시 읽는 이솝우와 저자는 강상구 출판사 원앤온북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인생의 편곡점에서 왜 이솝우와를 읽어야 하는가? 이솝은 기원전 6세기경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작가다.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기에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만큼 그의 하루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이야기를 지어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웃음과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는 노예라는 신분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에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소리를 더 잘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현실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과 이미 가진 것이 넘치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불행해하는 사람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마음 씀씀이만 바로 하면 살만한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귀족이었는데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고도 한다. 귀족은 체면과 격식을 차려야 하지만 노예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오히려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왔기에 먹고 살기가 쉬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체면 치료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내리는 비만 막을 수 있다면 집더미 위에서도 편히 잘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재미있는 우아로 엮어내지 않았을까. 이소부아를 보면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마차 대신 자동차를 타고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등 도구만 달라졌을 뿐이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나 지금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별다르지 않다. 지금의 삶이 고달프고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면 이소부아 중에서 내 처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를 골라보자. 그리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치열한 경쟁으로 견디기가 힘들다면 기족의 신분을 버리고 가장 낮은 노예 신분을 자처한 이솝을 생각하며 나만의 통쾌하고 새로운 우아를 만들어 보길 바란다. 저자 강상구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야생 당나귀와 집 당나귀 한 야생 당나귀가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사는 당나귀를 보았다. 야생 당나귀는 집 당나귀에게 다가가 맛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며 부러워했다. 얼마 후 사람에게 매를 맞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집 당나귀를 본 야생 당나귀가 소리쳤다. 오! 나는 더 이상 부러워할 수가 없어. 너는 풍요로움을 즐기는 대신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아내가 예쁘고 상냥해서 좋겠다는 칭찬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글쎄 함께 살아봐야 알지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금 칭찬을 했던 친구도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옆 부서의 부장이 직원들의 고층을 잘 이해해주는 너그럽고 멋진 사람으로 보였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부장이 우리 부서장으로 온다는 소식에 잘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우유부단한데다 결제 서류는 항상 두고 가라며 결정을 바로 해주지 않아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대기업의 중역이라면 대개 연봉이 많고 직장이 탄탄해서 편히 살 것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은 출근, 자증 간담회, 부서 회의, 고객사 접대, 경영 계획 수립, 직원 과제 부여, 업무 체크 등 일과가 빈틈이 없다. 그러니 가정에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주변 사람들은 속사정도 모르고 부러워할 뿐이다. 정작 본인들은 실적 부담과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대개 개그맨들은 집안에 상이 났어도 무대에 올라 청중 앞에서 공연한다. 남들은 명절에 고향을 가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방송에 출연한다. 시청자는 개그맨의 웃음 이면에는 눈물어린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을 잘 모른다. 보이는 인기와 돈을 부러워한다. 대개 사람들은 한두 번 만나본 경험이나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겉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수면 아래의 참모습은 함께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해서 부모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아무리 달래고 설득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부모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애를 낳아봐라고 말이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님의 잔소리라 치부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그제야 부모님이 하셨던 말을 이해하곤 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한 일화가 있다. 허름한 복장을 한 노부부가 하버드대학의 총장실을 찾았다. 그들은 하버드대학을 1년간 다니다가 죽은 아들의 기념물을 세울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총장은 학교에 죽은 사람을 기리는 동상을 세우면 공동묘지가 될 것이라며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노부부는 건물 하나를 기증하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총장은 대학 건물 하나를 짓는데 750만 달러나 든다며 별 기대 없이 말했다. 총장의 말을 들은 그들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며 차라리 대학을 세우겠다고 결심했다. 그러고는 아들의 이름을 딴 스탠퍼드대학을 설립했다. 훗날 하버드대학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교내에 이러한 글귀가 붙었다고 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성공가도를 달리는 경영자나 웃음을 주는 개그맨의 겉모습은 화려하다. 그런데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고충이 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충고를 잔소리로만 여기던 자녀가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 허름한 복장이라고 상대의 말을 가벼이 여긴 하버드대학 총장의 실수처럼 우아해서 야생 당나귀는 집 당나귀의 생활을 오판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허름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보이는 화려함 뒤에 깔린 고통을 이해하라. 친구의 처지를 이해하라. 사자와 돌고래 사자가 바닷가를 거닐다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민 돌고래를 보았다. 사자가 돌고래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친구로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는 바다의 왕이고 나는 육지의 왕이니까. 돌고래는 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얼마 후 야생 황소와 오랫동안 대치하던 사자가 돌고래에게 도움을 청했다. 돌고래가 계속 물속에 있자 사자는 돌고래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돌고래가 답했다. 내가 아니라 자연을 탓해. 자연은 나를 물속에서 헤엄치게 했지 육지에서 걷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잖아.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다. 진정한 친구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일까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친구일까 친구라면 꼭 도움을 주고받아야 할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일까 무엇을 도와야 하는 것일까 경제적으로 곤란한 친구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마음의 벽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친구의 도움을 바라는데 격려만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내 어려운 사정을 듣고 달려오는 친구가 있는가 친구의 어려움을 듣고 달려간 적이 있는가 친하다고 믿었는데 공병에 처한 나를 외면했다면 그 친구를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것인가 사자와 돌고래는 친한 친구였다 서로 활동하는 세계는 다르지만 호기심을 채워주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친해도 상대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우아해서 사자와 고래는 태생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럼에도 사자는 육지로 올라오지 않는 고래를 원망했다 친구란 어떤 경우라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이기적인 친구다 친구란 무엇일까 뜻과 마음을 같이하는 동지다 한계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고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며 마음이 통하는 관계다 위로와 격려만으로도 고마운 위로자다 기쁨은 함께하고 슬픔은 나누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다 가진 것을 다 주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가족 같은 사이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다 친구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듯 하다가도 돌아서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상대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이다 한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사람이다 상대의 결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 있어도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사람이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상대의 체면을 배려하지 않는 무려한 사람이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기다리기보다 먼저 연락하라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라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들어줄 것은 성심껏 듣자 친구의 성공을 친구의 성공을 나의 성공처럼 기뻐하라 친구의 처지를 이해하라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나만은 남아있겠다고 생각하라 둘러보면 새로운 문이 보인다 말벌과 뱀 어느 날 말벌 한 마리가 뱀의 머리에 앉았다 그러더니 실세 없이 뱀을 침으로 찌르면서 괴롭혔다 뱀은 복수를 할 도리가 없자 마차 바퀴 밑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결국 말벌은 뱀과 함께 죽고 말았다 한나라의 유방은 조나라와의 싸움에서 희와 장수 한신에게 병사들이 강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하라고 명령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한나라의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조나라 병사들과 싸웠다 그 결과 열배나 많은 조나라 군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테러가 막히면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정면 돌파 뿐이다 정면 돌파는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것이다 테러가 없는 싸움은 후위를 기약할 수 없는 싸움이다 지금 이기지 못하면 죽음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죽음의 상황에서는 상대를 속이거나 너 죽고 나 죽 자식의 이판사판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손자 병법을 보자 궁지에 몰리면 지도 고양이를 공격하듯 테러가 봉쇄된 상대는 사생결단으로 덤벼든다 그래서 아군이 피해를 입는다 이때는 역으로 테러를 조금만 열어주라고 한다 열린 틈으로 도망가기에 바쁜 적군은 전투의지가 사라져서 오합지졸이 되고 적수가 못된다 아무리 만만한 친구라도 변명할 길을 틀어막고서는 공격하지 마라 함께 죽기로 각오한 상대가 아니라면 도망갈 기회를 주어라 유리한 위치에 있어도 죽자고 덤비는 사람과는 싸움을 피하라 주저앉아 죽음을 맞이하기보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덤벼드는 상대라면 테러의 길을 터주어라 잊으려 할수록 생생하게 떠오르는 억울한 일이 있는가 눈만 감으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는가 뿌리칠수록 오히려 달라붙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기만 하는 고민이 있을지언정 해결책이 안 보이는 미움이 생기더라도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방법은 선택하지 마라 공격을 당하면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내가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할 빌미를 주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 내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지 둘러보라 의외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말벌이 머리를 쏘며 괴롭힐 때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거미질로 장소를 옮겼다면 다른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세상에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문제에 빠지면 또 다른 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둘러보라 열려있는 새로운 문이 보일 것이다 가까운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조심하라 농부와 개들 한 농부가 날씨가 나빠서 농가에 칩거하고 있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농부는 먼저 양을 잡아먹었다 굳은 날이 계속되자 염소를 잡아먹고 급기야 일하는 황소까지 잡아먹었다 이를 지켜보던 개들이 말했다 여기서 달아나야 해 주인이 함께 일하는 황소들까지 손댄 것을 봐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겠어 군인은 적이 침입하면 무기를 총동원해서 맞선다 병사들은 개인 화기의 실탄을 장전해 언제든지 사격할 태세를 취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할 때는 무장하지 않는다 개인 화기를 갖고 있더라도 실탄을 장전하지 않는다 실수로 동료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고 싸울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점까지 보여줄 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서로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은 총칼로 서로를 죽이지 않는다 다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말싸움은 멀리 떨어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간에 생긴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하라는 속담까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가까운 사람을 해치는 일들은 대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다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봤다면 미련 없이 떠나라 가까운 사람을 해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 따위는 안 돼 내가 하기는 뭘 해 저리 비켜 내가 알아서 뭐하게 그래서 어쩌라고 그것도 몰라 등이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다 누구든지 이 말들이 무시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마치 장난 삼아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 둘째 친하다는 이유로 막말을 하는 경우다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린이 다루는 듯한 언행을 한다 숨기고 싶은 과거사를 들쳐서 상처를 덧나게 하는 말도 있다 이는 곧 살아보겠다고 땅을 박차고 나온 어린 새싹을 잘라버리는 일이나 다름없다 셋째 예의를 지키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다 공적인 자리에서 상사의 무능을 공격해서 우습게 만드는 일 사석에서 부하직원을 무시하는 말 나이가 많다고 어린 사람에게 막말하는 일 등은 상대를 짓밟는 일이다 넷째 넷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희생시키는 언동이다 평소에 최측근이라면서 실컷 부려먹다가 새로운 자리가 생길 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며 앞길을 막는 것이다 현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측근의 성장을 막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다섯째 따돌리는 사람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친한 척하며 챙겨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따돌리는 사람이다 여섯째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유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질서를 강조하지만 자기는 지키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은 그 어떤 것이라도 정이라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 좋은 것은 내 것이고 나쁜 것은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 일곱째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피하에 구분이 없다 언행에 두서가 없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여론에 휩쓸리며 불리하면 그 자신을 굽힌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누구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간주한다 말이 안 통하고 목소리로 이기려 든다 이러한 사람을 친구라고 믿었다가는 호되게 당하고 만다 나를 시험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위선자 한 위선자가 사람들에게 델포이의 신탁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는 약속한 날이 되자 작은 참새 한 마리를 망터에 숨겨 사원으로 갔다 그는 신탁서 앞에서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물었다 그는 만약 죽었다는 대답을 들으면 살아있는 참새를 내놓고 살아있다고 들으면 참새의 목을 내놓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신은 그 의도를 알아채고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든 것이 죽건 살건 모두 너의 손에 달렸구나 친구란 가깝고 고귀한 사이다 친구는 나의 장점과 취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남들이 모를 수 있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가 모르는 나의 가치도 찾아주는 존재다 친구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멀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길동무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친구는 나의 인생 간에 공감하고 내가 가는 길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다 친구는 기꺼이 나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는 오래된 사이라서 나를 잘 알고 있다 표정만 보고도 어떤 상태인지 금세 알아차린다 투정을 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는 찾아주려고 애쓴다 내 마음이 상했을 때는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준다 그만큼 친구 간에는 거리가 없다 목욕탕에 가서 벌거벗은 채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즐거워한다 내 잘못을 보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덮어주고 슬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존재다 누구에게도 보이기 힘든 마음을 친구에게는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다 그런데 친구 관계가 나이가 들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20대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의기투합한다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기세등등하게 행동한다 대개 30대가 되면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한다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며 20대의 우정을 되새기고 현재를 격려한다 세상 물정을 아는 중년이 되면 어떨까 서로를 비교하며 박수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가진 것이 적던 20대 때는 무엇이라도 나누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누어줄 것이 줄어든다 도와달라거나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의 애환을 이해한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졌다가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 다시 만나곤 한다 그러고는 젊은 시절의 우정을 돌이켜본다 그럴 때면 청춘으로 되돌아가 젊은 시절의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친구는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다 친구는 서로의 어려움을 보고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다 친구는 친구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는다 친구는 절망의 길로 떨어지는 친구의 손을 가장 먼저 붙들어준다 우아해서 짓궂은 사나이가 감히 신을 시험했다 신이란 신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을 쑥쑥들이 아는 존재가 아닌가 친구는 누구인가 친구에게 시험을 당하면 금세 알아차리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기에 친구를 시험하지 마라 나를 시험하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친구 되기를 포기해야 할 사람이다 그저 멀리해야 할 사람일 뿐이다 할 수 없는 일에 목매지 마라 거북과 독수리 거북이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독수리는 거북이 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거북은 더 간절히 애원했다 그러자 독수리가 거북을 움켜쥐고 날아오르더니 갑자기 허공에서 거북을 놓아버렸다 거북은 바위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고정관념을 깨라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라 쉬운 일만 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 말은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한 말이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는 명언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충고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나 하기 쉬운 일에 도전했다 피카소는 고정관념을 깨는 화법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그림에 집중했다 그림 중에서도 추상화의 전념에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피카소는 정치가나 무역상이 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에 집중했고 열정을 담아 그림을 그렸다 그 결과 그만의 화풍을 만들었다 우아해서 거북은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날고자 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고려하지 않고 독수리의 의지에 하늘을 날아보려고 했다 독수리가 날게 해줄 것이라는 멍청한 생각이었다 친구가 유학을 떠난다고 비싼 돈 들여서 무작정 따라 나서지는 않는지 소질도 없으면서 가수가 되겠다며 기획사를 찾아다니는 흑돈을 흑돈을 쓰며 세월을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자 하늘을 날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분하는 안목을 가져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몰두하라 무작정 덤벼서는 안된다 그러다 엉뚱한 곳에 빠져 보석 같은 재능을 놓칠 수도 있다 좋게 보인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마라 당나귀와 개와 주인 한 사람이 개와 당나귀를 기르고 있었다 당나귀는 늘 개와 함께 놀았다 주인이 가끔 외식을 하고 과자를 사들고 돌아올 때면 개는 꼬리를 쳤고 주인은 과자를 던져주었다 하루는 세미난 당나귀가 주인에게 과자를 얻으려고 껑충껑충 뛰었다 그런데 그만 주인의 발을 밟고 말았다 화가 난 주인은 당나귀를 외양간에 묶어버렸다 직장 상사가 권하는 대로 술을 마셔서 결근을 한 신입사원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주는 대로 받아마시다가 결근하는 경우를 꽤 본 적이 있다 결근했다는 보고를 받은 상사는 신입사원에게 절제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혀를 찬다 친구의 날씬한 몸매가 부러워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 있다 물만 마시면서 무리하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졌다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 성공 사례만 보고 따라했다가 매력적인 자기 얼굴을 잃었다 따라한다고 모두 좋을 리는 없다 우아 속 당나귀는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가 부러웠다 그래서 개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런데 오히려 정체성을 잃었고 볼성 사나운 모습이 되었다 좋아보여도 자신에게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따라했을 때 좋은 면도 있다 프로는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부자는 절약을 생활화한다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따라하면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니 말이다 따라할 때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따라한다고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따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나 나름의 재능이 있다 그러니 따라하려거든 자기 재능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라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고달파진다 주도권을 놓치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이 될 뿐이다 누구에게나 고유의 재능이 있다 당나귀와 매미 당나귀가 매미의 노래소리를 듣고 조화로운 목소리에 반했다 매미의 재능이 부러워진 당나귀가 물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죠 그러자 매미가 대답했다 저는 이슬만 먹는답니다 그때부터 당나귀는 이슬만 먹다가 굶어죽고 말았다 자연의 꽃과 새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동백은 겨울에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자기 삶에 충실하고 가을에 산들거리는 코스모스는 도로변에서도 자태를 유감없이 뽐낸다 멋지게 생긴 뻐꾸기는 나뭇가지 그늘에 노래하고 볼품없는 종달새는 높은 하늘을 날면서 노래한다 이들은 자신의 모습과 소리에 상관하지 않는다 저마다의 특색을 마음껏 뽐내며 주어진 몫을 유감없이 발휘할 뿐이다 만물이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듯 사람들도 저마다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는 고약한 비교심리가 있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기의 것과 비교한다 비교심리가 따리를 풀고 나오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왜소하게 여기기도 한다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며 번민하다가 결국 값진 재능을 땅속에 묻어버리기도 한다 행복한 삶에 돈과 명예가 필수요소는 아니다 돈과 명예가 부족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행복이 다가온다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안이 찾아온다 평안한 마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돈과 명예가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 없는 것으로 변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행복이 사라진다 부러움을 버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러면 자신감이 회복된다 보잘것 없는 재능이라 할지라도 내가 활용하면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재능이 부러워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할 때 나의 마음은 풀 한 포기조차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한다 음악이 미술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돈을 버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 남을 웃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잘 지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어떤 재능이 좋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에게 맞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을 뿐이다 군뱅이에게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고유의 재능이 있다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느라 진정한 내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삶이겠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알찬 인생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니 친구가 강남 간다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살펴보라 희망에도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갈까마귀와 여우 굶주린 갈까마귀가 무화과 나무위에 앉았다 아직 초록색인 무화과를 보고 갈까마귀는 무화과가 있기를 기다렸다 여우가 오랫동안 그곳에 있는 갈까마귀를 보고 이유를 물었다 그러고는 이유를 알게 된 여우가 말했다 당신은 틀렸어 희망은 환상을 만족시키지만 먹을 걸 주지는 않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뭔가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비록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닐지라도 한가닥의 희망을 찾아내려고 했었다 희망이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가능성을 믿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절망이란 미래에 잘 될 것이란 믿음이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할 뿐이다 희망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자 미래가 미래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설렘이 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두렵고 기다림이 지겹다 현재 상황이 괴롭고 그저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희망은 두려움을 이긴다 희망이란 연료를 가득 채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멀리 간다 해도 두렵지 않다 길이 막히더라도 초조하지 않다 그저 정체가 풀리기를 여유롭게 기다린다 반면 희망이 없는 삶은 어떨까 현재의 정체가 괴롭고 풀리지 않을까 초조하다 희망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낸다 세상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란 것을 인정하며 불확실을 확실함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희망만이 확실한 희망이라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고 여긴다 희망의 결실을 맛본 사람들은 산은 올라가야만 정상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단 집을 나서 산을 오른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으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입학원서를 낸다 이들은 장밋빛 청사진만 보지 않는다 그 청사진에 제시된 것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희망의 결실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라 착각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월만 허비할 뿐이다 희망은 미래지향적이 돼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막연한 기대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다 희망으로 가는 길에는 고속도로만 있지 않다 구불구불한 길 막다른 길 낭떠러지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내리막길이 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망설임이라는 악마도 기다리고 있다 게으림이라는 달콤한 유혹도 도사리고 있다 그럴 듯한 희망이 눈앞에 보인다 해도 우아의 갈까마귀처럼 언제 익을지 모르는 무화과를 한없이 바라보며 세월만 보낼 수는 없다 차라리 차라리 다른 과일나무를 찾든지 벌레를 찾아 허기를 면하면서 무화과가 있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부정먹으며 문화 ching 관리 jal 군무 부끄러 지민 경골 코 연압 아멘